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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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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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그런 선물이지만 화해는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호관계에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응어리를 풀어내고 상호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화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사과 피해자의 용서가 전제되지 않고는 화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용서하고 왜 화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심리적으로 내가 용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분노를 갖고 있으면 그게 스트레스를 받고 불평, 불만, 증오, 불안, 우울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한테 계속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함으로써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다 쏟아내고 쓸어내고 내가 거기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결국은 이 심리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용서함으로써 내가 그 다음에 그렇게 심리적인 해방이 되어지면 따라서 옵니까 신체적인 건강이 회복되죠 사실 내가 마음속에 미움이나 증오를 갖고 있으면 온갖 질병들이 찾아오죠 맨 먼저 옵니까 이 분노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들이 일어납니다 심장박동이 더 뛰어지고 심혈관 질환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거나 했을 때는 소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위장장애가 올 수 있고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또 교감신경이나 각성 수준이 지하가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심하면 암 유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가 암 유발 요인이다 분노를 계속 갖게 되면 그게 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용서함으로써 내가 심리적으로 거기서 벗어남과 동시에 신체적인 건강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떤 학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위경력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막 병원에 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할 때 야 이게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체 건강을 해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아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용서할 때 자기 성장이 이루어지고 자기 성장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가해자보다는 내가 수준이 높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더 내가 거기에서 해방됐으니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자기 성장이 이루어지고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이 치유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감 능력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희망 수준이라든지 행복지수 이런 것들이 용서함으로써 올라가고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남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보면 동서로 서로 지금 이렇게 갈등 상황 속에 있고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극심한 이런 갈등 가운데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이 많이 와가지고 사회적인 통합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사회적인 안정과 국가적인 평화도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서와 화해하면 좋은 점인데 성도들에게는 더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죄사함 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그 당시 라삐들은 세 번까지만 용서해라 그 전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큰 맘 먹고 두 배만 여섯 배지만 그보다 더 많이 일곱 번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좀 이 베드로가 아주 큰 맘 먹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만은 예수님이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은 번 해라 그게 490번 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용서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그 뒤에 우리가 이제 23절에서 35절까지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어서 용서가 뭐냐 이것을 주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전액 다 탕감 받습니다 사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 대나리온인데 한 대나리온은 하루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으로 한 사람은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1만 달란트를 하면 6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6조 원 정도 날수로 계산하면 한 1만 4천 년 걸린다 이거 갚으려고 합니다 이게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6조 원은 어떻게 이재명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100대나리온 100대나리온 곱하기 10만 원 하면 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를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빚진 자는 죄 지은 자를 상징하는 걸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태산같이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겨우 티끌 같은 겨자씨보다 작은 그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참된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마치 내가 남을 사여 줬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그 조건부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문맥이지만 그 원뜻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내가 주님 내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심을 밝히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여 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 받는 것과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민과 같아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란 당연히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함부로 해서 안되겠죠 정말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말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피해자지만 언제 또 내가 가해자가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매일마다 가서 거두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읍시고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구구하듯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써 기도가 막혔던 기도가 뚫혀지는 그런 회개 용서의 기도를 매일마다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보면 10장 27절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두 가지로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태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당시에 유대 민족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런 원칙 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그 아랍 나라들하고 계속 싸우면서 피해 혈전을 벌이는 거죠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원수보다 강하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라는 거죠 사랑은 바로 용서와 화해로서 완성이 됩니다 사랑의 표현이 바로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하시면서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병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예수님 우리나라 왕으로 하면 경제적인 문제 먹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또 많은 질병을 고쳤으니까 건강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고 예루사님이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일반 민중들은 실망했습니다 거기도 종교 지도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다 자기들의 그 지위를 굉장히 위협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그 목수가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어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바로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된다 해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인 건강 또 신체적인 건강 인간관계 회복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는 그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한 일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용서하고 화해에 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큰 이유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용서와 화해의 방법 어떻게 용서할 거냐 어떻게 화해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심리학장 워딩턴 박사의 그 예화를 이분이 용서 화해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인 뒤에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청소년들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 어머니 집에 들어왔는데 이 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여니까 이 아이들이 완전히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자기들이 노인으로부터 얼굴이 다 알려졌으니까 우리는 죽겠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를 아주 무참하게 살해해버립니다 도망갑니다 자기가 집에 가보니까 이게 이제 거실에 온통 피가 낭자하고 하니까 이 워딩턴 박사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청소년들에 대한 분노가 계속 일어나서 2년 동안이나 이걸 안고 실험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앙의 힘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용서했는데 그 용서한 과정을 이제 책으로 쓴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면 이 맨 처음에는 내가 그 상처를 입었던 그 장면을 정확하게 한번 다시 회상해봐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그때 내 감정이 어떤지 이거를 다시 한번 다시 이렇게 회상한다는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해야 이제 이 용서하는 내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고 어느 정도 어떤 느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을 하고 이제 그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객관적으로 상처를 회상합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피해자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고 가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입장에서 왜 이랬겠나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감 단계가 그다음에 나오는데 가해자도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해 행동하고 가해자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악의 유혹이나 위협 앞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불리에서 보는 이게 일단 시작이 돼야 되고 이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까 청소년들처럼 사실은 그 어머니를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들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가 노인이 불쑥 나타나니까 응격거래 이렇게 살해했다고 하는 사실 우발적인 그런 행동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혹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정과 이유가 있었을 거다 가해자가 이렇게 내 입장이 아니고 가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또한 사실을 따져보면 전에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다는 거죠 나도 가해자가 된 적이 있다고 하는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이 동화 행동을 하는데 가해자 입장에서 해명 편지를 한번 써보는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입장이 돼가지고 이 피해자가 편지를 한번 써보고 또는 이야기를 해보고 또 가해자가 그때 느꼈을 고통도 한번 떠올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가해자를 좀 불쌍히 여기거나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황을 바꿔가지고 가해자 입장에서 그 상황에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이 일단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내가 공감이 되어지면 용서를 해야 되겠죠 용서는 아까 이타적 선물입니다 일방적으로 그 가해자에게 주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려고 하면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피해자 스스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용서받았고 나도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 그런 것을 알고 용서받은 존재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감사해야 될 것은 과거에 용서받은 그런 경험을 회상하고 앞으로 또 용서받을 거를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감사를 느끼는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이 겸손과 감사가 어우러질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공감되어지고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피해자 자신이 용서함으로써 스스로 독배를 내려놓고 자기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 자기 유익이 있겠죠 더 나아가서 가해자에게도 용서가 필요할 거다 이런 일을 당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양심의 가치겠다면 괴로워할 거다 그 가해자도 용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억만죄를 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감사 그것이 용서의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를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내 속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친구인이나 또 주변의 가족들에게 내가 저 친구를 이제부터는 용서했어 라고 말로 표현해버리는 그리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몇 월 며칠 불어 누구누구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하고 용서 증서를 써놓는 겁니다 용서 증서를 써놓고 또 용서하는 내용의 편지도 한번 써보고 붙이는 편지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분노가 일어날 때 그걸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감수가 될 수 있죠 혹은 그 편지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읽어보고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고 야 니 그 표현을 잘했다 근데 이런 거 조금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한 보다 나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 용서를 내려놓음으로써 이제 나는 자유로워졌다 해방되었다 라고 공포해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용서를 그렇게 해도 또다시 미운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용서를 지속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용서했다고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런 분노나 미움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혹시 내가 이기적이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이 미움을 부추기는 사단의 공격에 속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사랑을 시작해라 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믿음으로 해야 되지 감정에 맡기면 내 밤낮 미워해야 된다 그래서 주여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의지해서 내가 저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으나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용서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 형제를 이제부터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내 마음이 일어나는 분노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는 일방적이지만 화해는 아까 말씀드렸지 가해자가 일단 사과를 해야 되고 피해자가 그것을 용서하는 상반 과정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화해도 일단은 화해하는 방법은 화해를 결단해야 됩니다 가해자가 먼저 하든지 피해자가 먼저 하든지 간에 자고간 내가 화해하겠다 용서했으니까 나는 용서했으니까 직접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역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동료 교수가 엄청나게 저를 괴롭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미워 죽겠어 식당에 가니까 이게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모래 심는 같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거 도저히 괴로워서 안 되겠다 내가 그 교수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의외로 갔는데 가자마자 내가 화해를 신청했는데 막 욕설을 해대고 하니까 여러 번 그게 깨졌습니다 서너 번 그런 중간에 친한 교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해자 교수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교수도 자기도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 친구는 불교를 다니는데 108배를 아침마다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서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가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응어리를 말함으로써 풀어내고 그리고 식당에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화해를 결단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처럼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화를 시도하는데 피해자가 먼저 부드럽게 내가 마음에 섭섭했던 감정들 그리고 놀랐던 것들 이런 것을 풀어내고 가해자도 아주 솔직하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변명하지 않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피해자에게 자기가 물질적인 어떤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제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어떤 갈등에서 서로 말을 안 하고 어떤 한 달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남편이나 보상을 해요 보상을 해야 돼요 물질로 보상을 하든지 선물을 하든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상을 함으로써 그것이 어느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보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걸 해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독하는 과정 이 응어리를 풀어내고 그래서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고 이제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유익한 기대를 하고 서로 감사하는 이런 해독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서로 신뢰하는 관계 상호 헌신하는 그런 관계 이때는 부정적인 상호장이 줄이고 긍정적인 상호장이 좀 느려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해도 금방 되어지는 거 아니니까 저도 집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합니다 나중에 못 이긴 척하고 이제 뭐 용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미안하다는 말을 제 아내로부터 먼저 들은 적이 잘 없고 제가 미안합니다 먼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말 못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해야 돼요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좀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됩니다 자 고린데부에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 우리를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 가운데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십자가 밑에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이 새로운 창조적인 삶 이것을 이제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게 주셨다고 하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정권 대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도바울 또 로마스 12장에 보면 17절 21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며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사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바울이 로마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안전한 인간이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을 때 사실은 용서가 가능하죠 내가 그 원수를 갚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가 궁피해서 공경을 쳤을 때는 오히려 선행을 행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승리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어린 그 선행으로 인해서 그것이 뜨거운 숯불과 같이 돼가지고 얼어붙은 그 원수의 마음을 높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행하면 그가 그 수치심과 양심의 가칙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운 선행과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그까지 원수를 사랑할 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자기 스스로의 양심에 부끄럽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원수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데아 2장 20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고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슈라이버라고 하는 미국 유니언신학교 총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에게만 용서하는 능력을 지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국가 간에도 용서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용서 화해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그 실천하셨죠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인 그 좌익 청년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양 아들로 삼아서 호적에 입장하고 양 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돌봐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그 영화를 또 보여주기도 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9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로마스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호모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증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심리적 건강, 신체적인 건강, 인간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용서하려고 하면 먼저 내가 상처를 잘 회상해가지고 공감하고 용서한 후에 용서를 선언하고 지속해야 된다는 것 화해하기 위해서는 화해를 내가 먼저 결단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고 응어리를 풀어내고 그 다음에 서로 실대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화해와 용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혹은 또 친척 중에 혹은 여러분 동료 중에서 아이고 이런 마음속에 이 응어리가 있으며 아직 화해하지 못하고 이 갈등 속에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만 부활절의 의미를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죽은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데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만약에 죽게 되면 그 남은 사람들의 고통은 어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적의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유의 능력 내가 치유 25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받고 또 치유를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 가까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친척들을 아직까지도 마음에 사여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 보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라하는 하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제대에 허락하시고 이것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전도와 성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얽혀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용서와 화해 복음으로 용서와 화해를 주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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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